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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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잖아? 야! 스텔라! 어, 박셀이다... 야! 너 어디 가냐? 나 지금 우박해 집에 가고 있었어 너 설날 때 육놀이 좀 했냐? 육, 육놀이 좀 했냐? 야! 너는 한국에 몇 년이나 있었는데 아직도 한국 문화를 모르냐? 어? 한국말도 잘 못하는 주제에 왓? 그럼 너는 6년 넘게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 한마디 못하냐? 뭐라구? 이게 진짜? 야! 나는 미국에 산 게 아니잖아! 내가 미국에 살았으면 영어 너보다 더 잘했어! 이거 왜 이래? 나 한국말 잘해! 너 영어 못해! 너 죽을래? 어쩔 TV! 어쩔, 어쩔 TV? 그게 뭐야? 모르죠? 모르죠? 어쩔 TV? 여우 왔어, 비키! 여우 왔어, 텔라! 어, 비키, 어쩔 TV가 뭐야? 어쩔 TV? 그거 누가 알려줬어? 박세인이 나한테 어쩔 TV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모르지 모르죠? 이랬어 뭐하고? 아우, 박세인 또 심술 부리고 다니네? 그리고 내가 한국 문화 모른대 너가 한국 문화를 왜 몰라? 맨날 우리랑 모른대 난 말싸움 진 거야? 아니! 내가 무조건 이길 수 있게 해줄게 오케이! 어쩔 TV! 어쩔 TV는 뭘까? 자신이 뭔가 할 말이 없을 때 자신을 방어하는 또는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 때 쓰는 말이야 뜻은 어쩌라고 티비나 봐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오우 와우 어쩌라고 티비나 봐 예를 들어 보자 박세인이 너 한번만 못하쥬? 하면 어쩌TV!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 더 이걸 만들어서 자랑해 그게 뭔데? 짜잔! 필통 꾸미기! 어? 이건 아니지? 와우 이게 필통이야? 이걸로 필통 꾸미기가 요즘 유행인데 문방구 가면 다 있거든? 이걸로 우리 놀이하자 오우 완전 좋지요! 그럼 필통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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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먼저 필통에 원하는 파츠를 올려줄 건데 이렇게 디자인을 먼저 해보자 예쁜 거 먼저 이 귀여운 아이스크림이랑 몽돌이는 피니스로 들어가고 오우 요 하트도 좋아 우와 어때? 이렇게 아무데나 올려도 너무 귀엽지 않아? 이렇게 어때? 맘에 들어? 응 응 요런 디자인 오우 너무 좋아 좋지요! 그럼 사진을 찍어두는 거야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보고 똑같이 꾸미기를 하면 되는 거지 오우 와우 that's smart 그런 다음 이 생크림 접착제를 예쁘게 발라줍니다 발라줍니다 자 같이 해보자 좋아 재밌겠다 오우 이렇게 생크림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쭉 오우 좋아 케이크 같지? 교회 친구가 한 거 보니까 이렇게 쫑쫑쫑쫑했더라고 오! 오! 오케이 오 나 케이크 좀 잘 만든 것 같지 않아? 오 요거트 냄새란다 조금 우와 이재 예뻐요! 뿅! 아래 아래! 오케오케오케! 살았어 자 여기부터 너가 해봐 나 해볼게 오 이 색깔 좋아 꿀렁꿀렁하게 할거야? 그 다음 내가 해볼게 오 이렇게 했어? 나는 그러면 이렇게 일자로 케이크 만들기 하는 것 같아?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초록색 민트 색깔로도 하고 오 워... 생크림이야 오홓. 잘 됐다 진짜 생크림 같아 우와kes! 완성이다 거의 여기다 파츠 붙여주면 돼 그럼 다음 이게 다 굽기전에 파츠를 붙여줍니다 붙여줌 bem Dang 이 사진이랑 똑같이 하려면 요즘에 윽 들어가라 안녕 옛 낙 Angels 토끼도 넣고 그 다음 이 롤리팟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어 이 곰돌이 곰돌이 이쯤에 톡 놓으면 되겠다 아메 톡 토너츠 오 오 다 됐다 이제 말리기만 하면 돼 얼마나 말리면 돼 음 한 한 시간? 한 시간? 좀 더 넘게? 좀 더 넘게? 우리 그동안 틱톡 찍을까? 좋지요 키키키키키키키키 어 이거 찍자 요즘 유행하는 거 나 이 춤 알아 알려줄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상에 눈을 떴습 어 저기 스타라잖아 한국어 잘 못하는 스텔라 나 잘하거든 아니거든 어쩔티비 젖쩔티비 뭐야 젖쩔티비로 받아치고 있잖아 너 손에 그거 뭐야? 이거 오브퀸에서 만들었어 필통이야 뭐야 문방구에서 팔던데 요즘 이게 유행이었나봐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놀이 색깔 좋지 멋지지 부럽잖아 어쩔 피아노 젖쩔 리코더 악기로 해보자는 거야? 그럼 어쩔 베이스 젖쩔 바이올린 어쩔 기타 젖쩔 드럼 어쩔 아 생각 안 나? 젖쩔 오카리나 트라이앵글 비올라 첼로 젖쩔 공격에 당했어 비필통 부럽쩔 내꺼쩔 너 안주쩔 너 누가 그런 말 알려줬어? 너한테 배웠잖아 나 한국말 잘하쩔 짜증나 너 까불지마 좋아 오늘도 신나게 필통 예쁘게 만들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친구 이기기 자 성공 운세가 쓰인 종이가 들어있는 쿠키 과연 이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빨리 내놔 뭐가 나올지 이상하다 내 말랑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무슨 소리? 이거 내가 갖고 온 거야? 내 말랑이야? 해결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 맞아 말랑이 없어진 내 문제는 가까운 사람 너한테서 발견한다는 거였어 빨리 내놔 내 말랑이 진짜 어이없네 내꺼라고 내 말랑이 뭐야 이거? 너가 바로 원수? 한국말도 못하는게? 넌 영어 못하잖아 야 너네 또 싸우지마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치저기는 새처럼 산다